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모닝브리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월스트리트에서는 재정 부양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았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S&P500은 전일 대비 0.58% 상승했고 다운은 0.95%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의 경우 1.77% 오르면서 4거래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형 주수 러셀 2천은 1.23%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의 대형 기술주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3.54%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은 1% 미만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1.56%, 애플은 0.22% 내렸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 페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개 예정인 은행주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1% 오르는 등 주요 6대 대형 은행주가 함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보잉이 2.9%, 캐터필라가 2.6% 오르는 등 주요 산업재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상원 내 초당파 그룹 10명과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조 신규 투자 금액은 약 5,800억 달러로 확인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금액이 감소한 것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이른바 휴먼 인프라 부분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두 가지 안을 분리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형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해당 발표 이후 기계 및 건설 관련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과 상원에서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1만 1천 건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의 38만 건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핵심 자본제 주문은 0.1%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 0.6% 증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다만 핵심 자본제 출하는 0.9%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섹터가 1.21%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산업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동산과 유틸리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6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도 경기 민간주의 상대적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 가동률과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도 소재, 산업체, 경기 소비재, IT와 같은 경기 민간주의 관심을 지속해야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